자 이제 총평에 이어서 주요 문항 해설 5번 그리고 10번에 13번 그리고 15번과 17에서 20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의 최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물리량의 연결과 조합 즉 사고 행동이 측정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약간의 산소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비율입니다. 즉 간소화해서 짧게 짧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5번을 볼게요. 자 우리가 힘의 평에 관한 부분인데 무엇보다 기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되겠죠. 항상 진입할 때는 전체의 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일단 발문에 나오기를 이 용셀의 저울의 무게가 2루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용셀 저울만의 기에 중력은 2고요. 이 얘기는 실피가 당기는 이 힘 이것이 2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용셀 저울의 눈금값이 10루튼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추의 중력이 10루튼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나번에서는 전체의 개를 봅니다. 이때 추의 중력은 10이고요. 그리고 용셀 저울만의 중력은 2. 그러니 당연히 이 실피에 걸리는 힘은 12루튼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해결되는 부분이고 힘의 평역으로서 알짬제로죠. 자 디귿에서는 추의 중력과 용셀이 추의 작용하는 힘. 이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두 종류의 힘을 얘기하는 거지 작용반제한 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3번이 정답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자 10번 같은 경우에 자 우리 두 자릿수 곱셈이 되려면 세 자릿수 곱셈이 되려면 구구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3, 7은 하는데 3을 7번 더해서 이러면 안되게 됐죠. 3, 7은 20일 바로 나와야 되듯이 이런 연력학, 열기관, 순환과정 얘기라는 것은 각각의 단일과정이 숨 쉬듯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발문을 항상 읽으면서 첫 번째 줄을 보니까 바로 열율 0.2부터 나왔죠. 이때 모분에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지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진행하십시오. 저 같으면 이렇게 열기관 그려놓고 1순환 동안에 흡수한 것 중에 일부가 2를 하는데 10의 흡수가 있었다면 2의 비율로 2를 합니다. 그럼 3나 하는 것은 방출되는 것 모두 1순환 동안입니다. 8입니다. 이 비율이 벌써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발문에서 B 쓰는 온도가 일정 자 B 쓰는 등온 그리고 팽창은 여기 표현되어 있죠. 압력 P 자 B 쓰는 등온 팽창을 얘기하는 것이고 A B는 등압의 팽창이죠. 따로 쓰지 않더라도 아 흡수한 열의 일부는 내부열의 증가를 쓰이고 일부는 맨덜마크 외부로 일합니다. 이것이고요. 등온 팽창 이 부분은 흡수한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는 없어 내부의 변화는 없으니 몽땅 외부로 한 일이 되겠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C D는 등압의 수축 어때요? 내부열의 감소하고 일을 받았습니다. 그 양만큼 어떻게 된 거야? 방출됐습니다. 이미지 관련로 썼죠. 그리고 D A는 단열이에요. 그리고 수축이 보이잖아요. 와야 X값에. 자 결국 흡수 두 번 방출 한 번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표현한 게 외부에 한 일 또는 받은 일 이거죠. 외부로 일을 하면 플러스로.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마이너스로. 자 A에서 B. 이것을 외부로 한 일과 플러스죠. B C. 외부로 일을 했으면 플러스죠. C D. 일 받았으면 마이너스죠. D A. 부피 감소. 일 받은 거죠. 마이너스죠. 오 결국 이 1순환 동안에 결론적인 한 일은 요거 540에 요거 빼기 240, 300에 또 150 빼니까 150만큼. 1순환 동안에 150만큼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죠. 아니 그럼 이거의 4배니까 이건 600이라는 거고 1순환 동안에 방출 과정은 한 번밖에 없네요. 자 그러니 이것이 600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면서 아니 뭐 이 값이와 둘의 합을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물론 이 값은 두 번의 과정에 흡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물어보는 게 단답형으로 C D 과정에서 기체의 4번의 감소량은 C D에서 여기서 벌써 240 감소가 나왔으니 그럼 받은 일은 나머지 차이네요. 마이너스 360, 즉 360의 일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 참 마이너스 240 받은 일이니까 내부에너지 감소량이 360입니다. 600, 여기 마이너스 240 그러니 마이너스 360이라는 것은 내부에너지 감소를 얘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선택지 4번에 360 짧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감사합니다.